엘림 다문화센터가 대한결핵협회와 협력해 외국인 노동자의 결핵예방교육과 검진을 진행했습니다. 17일 실시된 이번 사업은 20여 년간 베트남교회를 섬기며 다문화가족에 헌신하고 있는 경기도 포천 송우벗사랑 베트남교회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다문화인들에겐 결핵검진과 예방교육,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됐고 엘림 다문화센터는 송우벗사랑교회에 다문화지원금 2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베트남 이주 외국인인 뚜에 씨는 평소 생각지 못했던 결핵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건강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엘림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글로벌 엘림재단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연결해 글로벌 시민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됐습니다.